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를 활용해 볼게요. 저장은 했지만 딱히 사용할 곳이 없어서 방치 중인 이미지 파일 몇 개씩은 다들 있잖아요. 이러한 이미지들을 모아서 지브리 애니메이션 쇼츠를 만들어 볼 거예요. 과정부터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실사 이미지를 지브리 스타일로 변경 후에 3초 길이의 영상 클립으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영상 클립들을 캡컷 편집기에서 쇼츠를 만드는 순서입니다. 영상 사이사이에 다양한 팁들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미지를 지브리 애니메이션으로 변경은 시아트 AI 툴에서 퀵 앱 시스템을 통해서 생성 가능합니다. 화면 상단 스위프트 AI 클릭합니다. 스위프트 AI 시스템은 시아트 AI 일부 영상에서 소개한 적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단순화시켜 앱처럼 원클릭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며 정말 간편하고 재미있는 기능들이 가득하니까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스타일 앱 클릭합니다. 화면 왼쪽 이미지를 업로드 클릭합니다. 업로드 된 이미지 아래 간단한 배경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노란꽃 핀 들판 햇살이라는 간단한 배경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미지 생성해 보겠습니다. 정말 간편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는 저장 및 다운로드 합니다. 배경 프롬프트에 따라 약간의 변화된 결과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크레딧 여유가 되시는 분은 중복 생성 후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장한 이미지는 홈 화면 본인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개인 센터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별로인 분은 참고로 또 다른 스타일의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 필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추천 예시 애니메이션 스타일들 중에 선택하고 생성 버튼 클릭합니다. 예로 2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스타일의 예시 애니메이션들 확인해 보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생성한 이미지들 비디오로 변환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누르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미지를 비디오로 클릭합니다. 이미지 또는 텍스트를 비디오로 변환해 주는 시스템으로 사용은 무료이지만 무료 사용자 기준 하루 최대 8회의 생성 제한이 있습니다. 배경 위주의 데모 영상 보시면 추측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물이나 동물보다는 배경 이미지를 비디오로 변환하는 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제 경험으로 볼 때 4번의 생성 횟수 중 한 번 정도 참담한 결과물이 생성되는 것 같고 3번 정도는 아주 나쁘지 않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럼 한 번 생성하고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 업로드합니다. 비디오 생성 클릭합니다. 보통 3초에서 4초 길이의 영상 클립이 생성됩니다. 기대했던 모션은 아니지만 일단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영상은 반드시 다운받아야 합니다. 홈 화면 내 파일 클릭 후 비디오 탭에서 생성된 비디오 확인 가능합니다. 내 PC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영상 클립을 생성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애용 중인 AI 툴을 기반으로 영상 제작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하우와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츠 제작에 필요한 영상 클립 추가적으로 생성하고 캡컷 편집기 실행하였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열기 전에 설정 한 가지 확인하고 진행할게요. 편집기 상단 설정 아이콘 클릭합니다. 설정 팝업 창이 열리면 편집 클릭합니다. 레이어 배치 옵션에서 이 부분을 체크하여 활성화하고 아래 저장 클릭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미디어 패널에 사용할 파일들 가져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쇼츠 영상은 두 가지 이상의 장면이 겹쳐 앞에 장면은 서서히 사라지면서 다음 장면이 나타나는 오버랩 기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의 원하는 장면의 순서로 영상 클립을 배치합니다. 메인 트랙에 위치하는 클립이 다음 장면으로 보여지는 클립임을 생각하면서 영상 클립 배치해 볼게요. 저는 메인 트랙에 상반신 위주의 영상을 배치합니다. 영상과 영상이 겹쳐야 하기 때문에 메인 트랙에 위치한 클립 위에 또 다른 영상 클립을 위치시키고 사용할 텍스트 클립도 가져옵니다. 마우스 드래그하여 모든 클립을 일정한 길이로 맞춰줍니다. 새 프로젝트를 열기 전에 레이어 켜기 설정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레이어 배치를 활성화하여 각각의 클립을 자유자재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트랙의 영상과 위에 올려진 영상의 클립과 클립 길이도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영상에 사용할 텍스트 입력하고 크기, 위치, 글꼴, 색상 등 수정합니다. 이제 클립에 오버랩 효과를 줄 수 있는 키프레임을 추가하겠습니다. 메인 트랙 위에 있는 영상 장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아래 메인 트랙에 영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영상에 키프레임을 추가해야 합니다. 일단 클립에 키프레임을 추가할 위치에 1초 단위로 마커 표시를 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은 클립의 맨 앞에 재생 헤드를 위치시켜 놓고 화면 오른쪽 혼합 옵션에서 다이아 모형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클립에 키프레임이 추가됩니다. 재생 헤드를 마커 표시된 2초 지점에 이동시키고 화면 오른쪽 불투명도 스크롤 버튼을 클릭해 투명도를 0%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립에 두 번째 키프레임이 추가됩니다. 첫 번째 추가된 키프레임 위치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 위치까지 영상이 재생될 때 오버랩 효과를 지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클립에 키프레임 추가하는 방법 한 번 더 반복하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처음에 시작하는 키프레임을 설정하기 위해서 재생 헤드를 클립의 맨 앞 시작 지점에 이동시킵니다. 화면 오른쪽 혼합 옵션에서 다이아 모형 버튼 클릭합니다. 다음 위치 마커 표시한 곳에 재생 헤드를 이동시켜 놓고 불투명도를 0%로 낮춰주면 두 번째 키프레임이 클립에 자동 추가되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클립도 키프레임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텍스트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기 위해 텍스트 클립을 분할하겠습니다. 텍스트 클립마다 동일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때는 텍스트 클립을 마우스 드래그로 활성화하고 원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일괄 적용하면 됩니다. 화면 오른쪽 애니메이션 클릭합니다. 세부 옵션 인아웃 반복 중에 필요에 따라 적용할 효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맘에 드는 애니메이션 효과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지속시간을 조정합니다. 타임라인의 텍스트 클립의 효과 적용과 지속시간 길이가 변경되는 게 확인됩니다. 타임라인의 오디오 파일도 가져와 다른 클립과 같은 길이로 잘라주고 페이드 인아웃 볼륨 등 조절합니다. 키프레임을 활용한 오버레이 효과를 적용한 쇼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여 오버랩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오른쪽에 메인트랙 마그넷 기능을 꺼줍니다. 마우스 드래그로 타임라인의 모든 클립을 그룹으로 활성화하고 Ctrl-C, Ctrl-B 복사 붙이기 합니다. 만드는 김에 다른 장면을 추가하고 쇼츠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트랙의 영상 클립을 제거하고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데 사용했던 실사 이미지로 대체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의 영상 클립과 같은 장면의 실사 이미지를 골라 보겠습니다. 영상 클립 활성화하고 애니메이션 탭으로 이동합니다. 페이드 인 효과를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지속시간 2초로 설정합니다. 다른 클립들도 같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합니다. 상단 왼쪽 편집 효과 탭으로 이동하고 특수 효과도 사용하겠습니다. 영상의 꽃잎 날리는 효과로 애니메이션과 적당히 조화로운 것 같습니다. 선택한 특수 효과의 세부 옵션을 사용해 세밀한 사항을 설정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또는 편집 효과 등 사용 시 무료 사용자는 프로 기능을 사용하면 내보내기가 안 되니 유의하세요. 프로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겠죠. 타임라인의 쇼츠 영상 2개 모두 내보내기 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은 채널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캡컷 영상 편집에 대한 내용의 영상은 재생 목록 캡컷 PC 버전 사용법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완성한 쇼츠 한번 볼까요?